오늘은 안되겠어요. 지금 딱 제 머리가 여러분 기르고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 샵선생님이 지금 오빠 머리는 거지존으로 왔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거를 받고 너무 답답하고 정리도 안되가지고 그냥 벗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제 사이에 그런 숨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진정성 있게 아주 시원한 모습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부 저와 제작진은 물론이고 전국의 청취자 빵자님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코너죠. 지난주 조용 피어 자랑 대회로 정말 우리 라디오 빵빵을 빵자님들이 뒤집어 놓으셨는데 오늘은 두성 두성의 대표주자 그 이분 성대모사 못하겠는데 그 퇴원 나의 층피어 안되네요. 이거는 희철씨가 참 잘하는데 바로 전국 민경훈 두성 자랑 대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에서 사실 버즈 노래를 안불로 제껴본 우리 빵자님들 없으실 겁니다. 민경훈 두성에 자신이 있다 하는 빵자님들 지금 바로 말머리 민경훈 달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35 짧은 근호 시범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불금 이시간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사연 한번 쓱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원님 아따 전라도 토박이라 그러는지 사투리 한번 오져요. 그렇죠 오져 불려 아주 기가백게 불려 언제든 타임이 되면 사투리리라 한번 그냥 방송을 끼접을 댄게. 손희준님 빵디 저는 불금이 아니에요. 끝없는 육아 육아는 아이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육아를 해 라는 이 시간은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입니다. 그건 아이가 결정해 주는 거죠. 이제 저도 알았어요. 윤정민님 빵디 주식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오늘 몽땅 바래요. 하지만 정민씨 우리가 버티면 됩니다. 계속 그냥 내 믿음을 가지고 기업을 응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주식은 모두 다 빨간색이기를. 박범철님 머리 풀어 해친 모습이 리얼 왕초네요. 일단 왕초라는 것은 거지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와중에 또 이제 고의 관려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윤아씨가 빵디 머리 홍합한테 물렸네요. 홍합한테 물렸네요 라고.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머리 길이가 꽤 많이 내려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머리카락을 다 내리고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까지 제가 머리를 길렀는지 여러분 계속 기르고 다듬으면서 기르고 있는데 예전에 그 시라소니 분장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분장에 기릿길이 길이까지 이제 앞에 잘 안 보여요.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김성우님 빵디 머리가 삼각김밥을 한입 베어 먹은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보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앞머리를 모조리 끌어서 내렸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게입니다. 잠깐만 이거 밑으로 내려서 지금 고마운 분들 만나야 되는데 자 그럼 광어 듣고 와서 누가 이런 문자를 보냈었나 지금 궁서재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